방금 딱 방 들어오면서 전적 살짝 한번 볼까 했는데 방장 전적이 483승 5피야 방장만요 방장이 전적이 제일 좋네요 12시 같죠? 또 아이디를 띄어쓰기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럼 노란색으로 따요 전적이 띄어쓰기로 아이디를 만들면은 12시 초보라고? 12시 구도로는 제대로 했고 1시가 더 초보 아니야? 1시는 시간 짜고 있는데 20대 하게 짜는 데 2시 2시 10시 9시 11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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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13 헤라나나 11시 종족이 중요해 야야 11시 고기를 왜 막아 왜 어떻게 막아 3 아 어 으 으 아 으 으 아니 우리 한시형 폐도 많으면서 왜 두성탈을 간냐? 내가 잘 막아볼게 한번 나한테 축하할날 이제 오겠다 내가 죽으면 지는 게임이네 이게 근데 쩌쩌해 메카닉 숙률은 483.5패 만나도 침착하게 깨지는걸 생각이 없다네 침착하게 막으면 됩니다 소스도 되니까 이거 일단 막아서 칼라리 가볍게 막았어 침착하게 막으면 됩니다 침착하게 막으면 됩니다 소스도 되니까 이거 일단 막아서 칼라리 가볍게 막았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한번 침착하게 이러면서 여기를 막아놓을게 지금 더 이상 못가게 11시도 무탈이네 바람이 안됐어 리그 따라갔어 이러면서 차질러브로 같이 펄쳐 상대해주고 인정? 투칼라 리그 못나오게 막아놓은 다음에 이러면 질러 4개로 같이 펄쳐를 상대해주는거지 존나오죠 잠깐만 뭐야 나갔는데 483승 5패 나갔는데 그냥 이겼네 오하 아니 심지어 빌드 개 이상하게 탔는데 이겼어 방금 파란색이 같이 1시 갔으면 1시 죽었는데 이탈리스크라 안갔나봐 아니 뭐야 변동만 존나좋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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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